산조 맨 처음에 진양할 때 그게 나오잖아요. 아 저게 싸랭이에요. 우리 하나 빌려가서 싸랭. 또 또 또. 뭐 슬기둥 뭐. 슬기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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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버문고는 이제 그 개방윤이라고 하죠. 스르렁. 아 저게 스르렁이야. 스르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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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은 뭐예요 징? 징은 이제. 아 밴딩 올라가는구나. 그럼 이제 스르 징 하면 스르 징. 아 아름답다. 스르 징. 이렇게. 네. 그리고 살징. 이게 살이에요. 살징. 살징. 네. 이거를 빨리 하면. 이건 또 싸랭. 싸랭. 오 재밌다.